이제 봉정암으로 들어갑니다 봉정암 이런 곳에 살면 진짜 봉정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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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이렇게 나와요. 식수입니다, 식수. 식수입니다, 식수입니다. 식수입니다, 식수입니다. 식수입니다, 식수입니다. 식수입니다, 식수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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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이 용화장성 길인데 지금 출입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차라리 잔도를 놓아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 좋습니다 여기서 소총 대피소도 보이고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이쪽에 보면 또 다른 비경이 보입니다 설악산에 오세암 가는 길입니다 여기 밑으로 쭉 가면 오세암이 나옵니다 이 공룡농선 공룡농선 보고 이 용화장성 지금 사람이 한 번도 안가고 있어요 지금 출입금지를 해놓으니까 이 공룡농선 이 공룡농선 사람이 걸어서 관광객들이 쭉 갈 수 있다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걸 할지 모르는 거 잔도 건설에다 맡기면 잘 할 건데 오세암 가는 길 설악산은 골이 깊고 뼈가 앙상하고 그래요 설악산은 설악산 맨날 와봐도 참 멋지다 공룡농선 저기 있는 바위가 뭐 새가 새가 마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새가 공룡농선 쌈 김상구